우리 회개기도 했고요.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원수 갚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영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글로범처치에 직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동네,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음악을 또 작곡을 잘하거나 편곡을 또 하는 그런 단란트를 주셔서 그런 전도사님은 또 음악을 저랑 같이 작곡도 하시고 편곡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술로서 근데 우리가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이제 미술책도 우리가 그림책 내야 되잖아. 그렇죠? 천국지옥 그거 미술부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악령들을 예스쿨스의 이름으로 베드로 후서 이장사들에서 지옥으로 내쫓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또 섬기고. 그럼 각자의 그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성령기도회를 이제 배목사님하고도 같이 하지만 저는 성령기도회를 좀 자주 열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또 우리 배목사님은 성경의 그 구약서부터 신약 부분을 쫙 주님한테 받으신 것을 딱 영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또 성경 역사학에서처럼 아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구나 그거를 한국의 역사에 맞게 완전히 탁 풀이해주시고. 그렇죠? 그럼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만약에 저도 하나님께서 사보검서라든가 성경 어디를 풀이해서 성경 우리 기도회 할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주셔서 저도 이거를 하지만 만약에 역사 부분에 있어서 배목사님이 성경 역사학을 하셨잖아요. 강의를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개인가 6개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거는 배목사님이 갖고 계신 달란트거든요. 그리고 배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 나는 우리 글로범처치 우리 글로벌 Theological School 학생들한테 내가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학생들한테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또는 글로범처치의 온라인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역사적으로 나는 주님한테 받은 은사가 별로 없는데 내가 성경 역사학을 한답시고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배목사님과 계산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거는 배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몇 년이 어떻게 됐고 난리가 났죠? 그거 보면은 응? 난 그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거지 난 그거 강의하라고는 못해요. 우리 요즘에 명선 전도자님 어? 어? 우리 비즈니스 거기 점장이 되셨는데 점장으로서 점점 일이 또 많아졌죠. 그죠? 그 점장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알바생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다 점장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목사님이 전문으로 하시는 성경 역사학을 절대 강의할 수 없듯이 응? 그죠?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넘보면 안 돼요. 응? 그럼 영적인 질서를 그거는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너희가 갚는 게 아니야. 아빠가 한다. 아빠가 한다이? 그러시는 거야. 아빠가 하는 거야. 너희는 뭐 해야 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받게 한 사람으로서 기도해 줘. 오히려 축복해 줘.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숯불 놓는 거니까 입으로만 좋게 기도해주면 안 돼. 그런 건 또 안 되지. 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망하겠지? 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숯불을 놓는 거니까 이러면 안 돼. 예, 그분은 또 주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아.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면 그런 죄를 질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어? 지금도 알게 모르고 우리가 짓는 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왕년에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맏형으로서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머리 터지게 생각 안 해도 돼.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어?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공격 안 받는 게 비정상이야. 공격을 안 받고 있으면 그 놀고 있다는 얘기야. 아 이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아유 너는 야 천국에 갈지도 모르겠다. 응? 왜? 예수님이 그랬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하면 어떻게 돼? 달란트를 못 불키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요. 그죠? 손발 묶어서 묶어서 어두운 데 놓으라 그러잖아. 응? 주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 세력으로 하려금 공격을 하게 왜 냅두시냐면 그래야 강해지잖아. 그래야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싱 선수인데 요번에 글로벌 드라마 2번에 나왔죠. 복싱 막 권투하고 막 이러죠? 배우들이. 우리가 복싱 선수인데 우리의 코치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갖고 아 너는 안 돼. 다치면 안 돼. 너는 맞으면 안 돼. 너무 사랑하는 내 제자니까 맞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연습을 할 때 맞아도 보고 이래야 시합을 가는 거지. 한 번도 안 맞아 보고 피하는 것도 연습도 해야 되는데 안 해보고 곧장 챔피언 벨트 했다는 시합을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또 피해보고 아 이렇게 또 맞아도 보고 맷집이 생기고 그래야 정말 그 챔피언 따는 시합 가는 시합에 가는 거지. 한 번도 링에도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세계 챔피언대에 나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맷집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오라 이 짜증의 악령이 공격하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라 이 교만의 악령이 이성의 악령이 공격을 하는구만 오라 이간질 악령이 또 공격을 하는구만 이러면서 계속 그 흑암색을 꺾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알았죠? 원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악을 악으로 악한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돼. 선이 뭐야? 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해 주는 게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아까 그거 이제 우리 엄마 배 소개했을 때 받은 거 억울하고 이런 거 그거 이제 치유해 주는 거 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한 명한테 질문을 받아보고 기도해보고 마칩니다. 우리 미자 전도자님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미자 전도자님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주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기도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여기 해보세요. 네. 저번에 네. 뭐지? 우리 지은이 아빠를 용사를 해가지고 검색을 검색도 하고 제가 용사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오늘 어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시키시는데 이제 진심으로 용사를 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그런 부분을 다시 주시는 거는 제가 저번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조금 부족하셨다는 거로 받으면 될까요? 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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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했다고 해서 금식을 그제가 다 어떤 100% 이렇게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시키셨는데 하나 한개인가 두개 정도를 주시는데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걸 어떻게 달아보시냐면요 깊게 회개를 했나를 보시더라구요. 저는 간증하는거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 그럼 뭐 계속 뭐 죄를 회개하면서 눌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이제 미자 전도자 마이크 끄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칩시다. 용서해야 돼. 근데 그 용서하기 이전에 나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못한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만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러신 거예요. 왜 너도 잘못을 했고 나도 잘못을 했어. 그죠? 내 생각엔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잘못한게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 저는 어떤거 회개할까요 할 때 굉장히 제가 별로 죄라고 생각 안하는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시지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달라요. 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밖으로 나갔잖아요. 사탄의 말을 따랐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빠져버렸잖아. 계속 가시와 엉겅키가 계속 나오잖아. 집행유예가 시작된거지. 영적인 집행유예. 제가 그랬죠? 영성학에서 집행유예가 우린 있다고 죄를 지우면. 사도 바울이 옳아 나는 공고한 인간으로서 이다. 나한테서 계속 죄악이 나오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나는 남을 무시하고 싶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판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의 그 죄성이라는 게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성과 싸우라는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의 죄성과 싸우라는 말씀은 어디와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거예요. 그 말씀과 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죄성을 뭐야? 피를 흘리기까지 죄성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을 주는 밑부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지만 우리의 체질이 한 번에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혼자 거듭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야. 하지만 의식은 해야 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성과 싸야 된다는 의식은 해야 돼. 응? 근데 나중에 666 짐승표를 받으면 그 의식을 못하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컨트롤이 되니까 마인드가 그죠?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왜? 술을 취하면 이게 머리가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성이 흐려지면서 문을 열어주게 되니까 사탄한테 악령도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악령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온다고. 혈기의 악령 싸움의 악령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20일 금식했으니까 그러면 주님 그제 용서해 주신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한테 전에 뭐 40일 금식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은혜를 25일 까지 남아주신 것만 주셔서 마지막 날에 피가 나오길래 이 속에서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랬는데 주님이 딱 거기까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만뒀거든요. 주님이 은혜 주신 날까지만 해서 25일까지 남아주신 것만 했나? 아 31일까지 했나? 목사님? 어 32일이죠. 40일 해야 되는데 32일까지 밖에 못했어요. 주님이 그때까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때 딱 그 31일 때 피가 나와서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32일이나 했으니까 내 죄가 용서가 다 됐나? 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는 돼요. 우리의 죄가 그 대신 고백해야 돼.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해서 내 체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이 또 터치해 주시고 성령 불세를 주시면서 회개도 되고 아휴 내가 이 고약한 이게 아직 남아있구나. 응? 그죠? 이런 말씀 하죠. 뭐라 그래? We are saved but not yet.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회개할 걸 또 가르쳐 주셔. 왜?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 얼마나 죄를 졌고 아이고 이게 또 없어지기만 하면 좋은데 아이고 어저께 또 죄를 줬네? 오늘도 또 죄를 줬네? 아이고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죄 짓는 공장으로 태어났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발을 닦아줍니다. 서로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는 거지. 응?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여쭤보면 더 알겠지만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셨는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왕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왕년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의 의로 할 수는 없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와주세요. 힘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질문하신 거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32일을 금음식을 했어도 또는 41일을 몇 번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없어지 그제서 나는 다 끝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죄의 비스무레한 그 본질의 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호암호개를 불편했다고 칩시다 옛날에 지금도 또 어떤 사람 보면 비판할지도 몰라. 그 죄를 짓는 그 성질 예를 들어 만약에 비판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 성질이 뿌리채 뽑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치의를 금식했으니까 혹시 그거 죄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해 주셨겠죠. 하지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100% 용서해 주셨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은 것도 취해 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도 꼭 천국 같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잘라 먹듯이 딱 잘라서 이거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계속 죄의식에 눌려서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어떤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랬을 때 그게요 주님이 저한테 저 같은 경우는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이거 회개 하고 딱 주실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건데 그거를 한 갠가 두 개씩밖에 안 주세요 회개할 거를 작은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보실 때 제가 혹시 잘못하는 거 있나요? 뭐 회개해야 되나요? 그거가요 이제 죄의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를 못 보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혹시 주님 그럼 끝났고 그럼 다음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 과연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누가 됐던 잘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일 때 우리가 지금 아직 헤매는 사람들 보면 정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헤맸으니까 엄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헤맸 적이 있으니까 정제할 수가 없어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스케줄에 그냥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 가시는 분들 일찍 일 가시는 분들은 이거 끄시고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군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는 아무게 비판했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그럼 지고 있었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깊고 크고 셀 수 없고 할 양이 없다 그러죠 양을 정할 수가 없어 한정 지을 수가 없어 오늘은 1kg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kg 받았습니다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도 오늘은 1kg 죄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5kg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더 느껴지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게 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존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그냥 위에서 막 굴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근데 내가 아유 세상에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아유 아유 진짜 복 많이 받았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주님 이렇게 나는 작은 존재인데 아유 나는 할 줄 모르는다 하면서 주님하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남보다 훨씬 낫고 쟤네들은 훨씬 나보다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뭘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면서 막 이렇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졌을 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 내 멍해는 가볍다 내 멍해를 져라 온유하고 겸손한 게 그게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막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잖아요 신중함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는 말로 내가 남보다 훨씬 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안 맞아 우리 안 맞은 옷 입어본 적 있어요 옷이 크던 작던 되게 불편하죠 숨을 못 쉬겠죠 작은 거 입으면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예수님의 멍해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인 내가 갚을게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또 가르쳐 주셔서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기도를 오늘 누가 하실까요 마침기도를 우리 희선 조교님 마침기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부족한 죄인 저희들을 매일 해결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꾸 제 마음속에 제 더러운 죄성이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를 훔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 우리 영적인 우리 부모님 목사님과 승거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값진 말씀을 매일 들어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무지함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악을 손으로 가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도 기도할 가족과 기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 저희들의 힘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호로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게 하여 주실 수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회개할 수 있고 또 매일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각지고 너무나 정말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가운데 일으켜서 많은 가까운 가족과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드시고 능력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사님 항상 영역 권한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태어나게 해 주신 모든 영역 몸을 주님께서 성경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픈 부분이 정말 머릿속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성경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실 수 없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성경님께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성경님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전주자님들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뱀호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오래고 네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 우리 학생분들이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 것 같다 했더니 사랑 그러시네요 아 진짜 재밌다 진짜 배목사님 너무 재밌어 그죠 배목사님 어쩌게 위트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몇 시간 후에 또 우리 기도회도 올릴 수 있고 또 일본 집회에 남은 것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고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사랑 알러뷰 사랑 사랑 들어가세요 알러뷰 사랑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키비 나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와닿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용서하보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날아와 권세와 영광하니 영원히 영원히 있는 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키비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키비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키비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키비 아버지에게 날아가 권세와 영광하니 영원히 영원히 있으나이다 Dave one question 정신 että 아멘